왓토브가 20만을 찍게 되었습니다 Q&A 질문을 남기겠다고 했는데 3600개가 달렸죠 3677개가 달렸는데 아 섹스하고 싶어 네 이딴 질문 남은 침입했나 그랬죠 경험은 언제? 노란색이 좋나요? 7시까지 해서 안 끝나면 일단은 좀 쉬었다가 다시 해야되지 않을까? 유튜브 엔딩 어중간하게 끝내기 vs 초밥 먹는 마이브로 하겠군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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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냥 채팅을 치는게 아니야 질문을 써가지고 질문이 아니면 넘어갈거야 알간? 자 여기서 한번 마감 방송을 통해 말에 더 유추하게 되신 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특히 저는 게임방송보다는 썰프리방송이나 소통방송을 많이 하다보니까 늘어난게 있습니다 블루썸핑크 일상특 소재는 살다보면 만들어져요 근데 뭔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 거의 없고 어? 이거 재밌었네 하고 기만두 나가세요 사 드세요 성인인 되는게 너무 두려워 자격증도 자꾸 떨어지고 내년에 성인이라는 것에 성인이 되면 책임지고 할게 많아질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흔히 이제 겪는 성인 슬럼프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애매한 위치에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나에게 딱 지금 내 또래 우리 또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은 뭐든지 하고 싶은게 생기면은 무조건 해보는게 가장 좋은거 같아요 아휴 어떡하지 안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나가서 한걸음이라도 걷는게 더 나은것처럼 고요있으면 썩게밖에 안합니다 음 밑줄사로 밑줄 개댐같은거 말고 래식이나 롤같은걸로 방송해줄수있네요 래식은 모르겠는데 전 롤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아 래식도 그렇게 뭐 좀 어렵던데 아휴 어떡하지 안되겠다 라고 생각하는것보단 게임이 나랑 잘 맞는건 아닌가 고요있으면 썩게밖에 안합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정상적인 질문들이 나온다 야 정상적인 질문들이 TFC XDF 올라요 컵 안써요 감사합니다 무태오바 인스트리머만큼은 때리고싶다 와겐타 지랄아 새 밑줄 스마스터 탈색머리 잘하면 또 탈색하나요 아 진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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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급해 맞습니다 맞아요 블루캐쳐 사람을 열받게 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어 말해봐 말 끝까지 이어봐 한번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진호 2004 헬창허실? 하고싶은데 이게 몸이 잘 안따라져 아휴 어떡하지 안되겠다 라고 생각하는것보단 고요있으면 썩게밖에 안합니다 너병장 아야 뭐픈데 제이그란트 전 냄챙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일밖게 하지마세요 도서부사이코 완화신은 언제쯤 공중파 엠머 방송국에 오고싶으신가요? 저는 불러주면은 지금도 굴러서가죠 뭐가 필요하세요 가서 카메라 스태프라도 하라고 하면 해야죠 강재현 이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나 저기 마진타 은별이 봉순이 뭐 이런 애들 쌉가능이죠 지렸음 가세요 게임 열심히 하세요 리먼프로그 갱생태양 구라치지마 행사장 갈 때마다 너 만나 갱생태양 고등 나는 언제 걸릴까요 지금이요 이거 질문 드라는 갯수가 95년생유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CX의 자기암시 들으세요 전 요즘 자신감 떨어지면 CX의 자기암시 명상처럼 틀어놓습니다 난 섹시 난 멋져 난 존나 아이디어가 넘쩌 스타버스티드래곤 버리진 않지만 쓰진 않습니다 로몽뉴 뭐야 이거 떠들면 참여되는건줄 모르고 아무 말했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말해봐 뭐 할말있어? 친구가 자꾸 놀아달래요 계기차는데 억하죠 손절하세요 끝 김아자씨 감사합니다 닉값 안했으면 좋겠네요 너피 0317 나를 매일 가누해주는 레바 내 보험금 돌인 아이오 그래도 아이오가 쓰읍 필요하면 내가 벌어서 줄 수도 있을텐데 참 양꼬치미응 맞짱 덕기로 은별님 패셨나요? 그러라고 드린건데 얘 많이 패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덕분에 어 깜짝이야 너무 심한 단어 같아서 아뇨 펜적 있습니다 펜적 있습니다 압성되거든 무지개색 토끼 스트리머 하면서 제일 자괴감 들 때 머독이랑 레즈리 하다가 내 팬티 까졌을 때 아니 솔직히 이성에게 설린적이 있다 이성에게 설린적이 있죠 씨박 날 씨발 전남친 보다 밑줄래 바 아 워커 13814 형님 받는 전재산보다 많아? 링코 그 도끼로 내려지금대 씨박 질문에 답변해주고 있는데 씨박 뒤지려고 상가 0689 여자친구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뒤지기 싫으면 이건 뭐야 2 답 2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요? 지금 순간 아니 야 60개 남은 거였어 안 줄어 사다 마인 을릴라 VS 워너호 둘이 싸우면은 아마 워너호가 질걸? 크로노스 밑줄에서 밑줄 보틀자식 100원 받고 호날두 받기 천만원 받고 어 깜짝이야 네 40대 정도는 바라보고 있구요 무조건 돈 많은 게 최고인 것 같아 이건 이 시국이 필요 없습니다 크레티스 60 댓글 읽다가 지쳐보이네? 아니? 난 끝까지 할 수 있어 왔던 악녀에게 괴식 만들어주고 도망치지 않기 VS 악녀가 만들어준 괴식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악녀가 괴식이라고 자기 주먹을 입에 넣을 수도 있어 혹시 이번 크리스마스도 휴지군 포도군 심지어 걔네들도 요즘 연락이 안 돼 손절하세요 끝 자우스 871 전 평생 솔로일까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슬픈 마음 갖지 마세요 소수 미팅이라도 해줘야 되나? 아잉 빰빵이 괴식을 먹이고 싶은 사람 지라라랑 마젠타 별이 밑줄 꼭무 말소리 얼마나 길게 해줄 수 있어? ㄷㅇ narrative ㄷㅇ 음 한번 생각해봐야겠어 이것도 근데 너 밴 얼마 안남아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일 맛없었던 개식 내가 만든 거 은별이랑 원호한테 줬던 거 로드! 어 뭐야!! 아아악!! 으앗! 아아악!! 내가 직접 만든 그 얘기 먹으면 모든 음식 다 통틀어지는 최악이었습니다. 블루다 만두 3배, 4배 정도 돼요. 어?? 와... 300명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어. 10시간 컨텐츠였는거에?? 뭐하는 거야? 지금보다시피 읽어가지고 모든 지킹이 다 읽어주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시청자 한 700 가까이 됐을 때 했으면 큰일날 뻔했다. 개성경 키트 3.3.4 아직 안된다 아니아니야 할 수 있어 아 또 늘어난다 또 늘어난다 또 pairs 이틀비템건데 내가 읽었는데 여기다 다 못 읽어서 죄송한 마음이 이걸 시작했는데 이것도 안긋하고 있어요 지금 오!!NG 오!! 같이 연 contracts 오!! 이러면 쓰LeR 예. 개같은 학교생 으아 윤더드 3321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일은 이거 Q&A 한다고 댓금받는다고 했을 때 오케이 드디어 5호 5로 들어갔다 아 또 또 또 또 또 늘은다 또 늘은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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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니 초록끝 봉쇄줘 윙크 공 밑줄인 콜센 39 채팅 읽기 챌린지 아니야 이거 더 이상 Q&A가 아닌데 씨발 결국 투수가 되어 쭛쭛쭛쭛쭛 아 또 또 또 또 아 치킨 닭다리가 2개 2밖에 없었지요 닭다리가 2개지 당연히 그럼 씨발 민슬러그 득 왜 극해서 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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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KSJ 크로스 바나나툰의 잘 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나나툰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것이죠 뭐야 하나 더 늘어났네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QKRRJS 마무리 야아아아 마무리 고잉내내어 와아 참여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도면 아까 유튜브 댓글도 한 500개 정도 읽었었겠네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자고? Q&A가 도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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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가 도착했으면.... Q&A가 도착한다면? Q&A가 도착한다면? Q&A가 도착한다면? Q&A가 도착했으면 이렇게 Mont weten?